어떻게 보면 취미를 좀 하는 취미 스타, 취미 왕 스타. 신선아 유연석 씨 한 표. 유연석 씨 한 표 나왔습니다. 화장품이니까 화장품과 가구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. 저도 당연히 유연석 씨한테. 네,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콤플렛츠 드러레이션. 유연석 씨 뭐 전화 연결해 주면 안 되나요? 안 돼요. 유연석 씨, 하지만 저는 조만간 폰코를 할 게 받아주시고요. 앞으로 취미 생활 쭉 즐기세요.